나이스게임티비 네, 방송화면보다 실물이 아름답다고 굳고 주장하시네 마린님과 함께 롤바타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셨어요? 네, 그 멘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네 해포님도 그 얘기 한 번만 자, 1부 잠깐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Q 돌려주시고 어떠셨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자, 그러면 1부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1부 어떠셨어요? 이렇게 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팀에 짐이 되지 않고 약간 1인분 이상했잖아요 그렇죠, 오버데스 하지 않고 일단은 제가 이때까지 한 만판 정도 하면서 오버데스 하지 않고 일단 채팅창에서 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원래 롤 채팅창에서 항상 제 이야기로 핫했거든요 그럼 제가 보통 게임 시작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올뮤트를 시전을 하는데 항상 당선되셨구나 그렇죠 저는 정말 가만히 있었는데 무조건 저한테 정치를 저는 정치를 잘 안했거든요 한타 때 계속 소위 말해서 얼탄다고 하잖아요 그게 반복이 되면 무조건 방향이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라인전 때 못하는 것보다 한타 때 그렇게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눈에 더 띄거든요 그걸 좀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봐가지고 한타 지향 챔프로 가서 라인전 반반 치고 한타 때 포지션을 한번 연습해 볼까 싶었는데 챔피언 구성을 보아하니까 일단 한타 챔프가 거의 없어요 네 저는 조금 예를 들면 스킬이 멋있다거나 아니면 네 말씀해주세요 탑 혹시 탑 걸릴 수도 있으니까 미드 아까 있으니까 그 탑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한타 때 얼탄? 네 한타 때 한타 때 제가 정신이 많이 없고 항상 한타만 앞에 대면 사실은 한타 때 제가 이걸 합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도 되게 많아요 그 걱정을 하다보니까 항상 한타에 좀 늦게 도착을 한다 그러야 되나? 합류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는 전판에 문제가 딱히 들어야지 않았거든요 다이애나가 원래 한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합류하는 챔프는 아니에요 걔는 원래 스플릿 푸쉬 역할을 하는 건데 뭐 이런 운영은 여기서 거의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다 치고 한타 때 얼탄은 게 가장 문제예요 얼탄다 상대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여기서 정돈된 한타가 확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무작정 길 가다가 얼굴 마주치면 심이 붙는 거지 그쵸 한타 때 정신만 잘 잡으시면 돼요 제가 룬을 좀 보고 있었는데 룬이 되게 특이하세요? 이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별의별 걸 다 들고 가시네요 룬을 이게 티모룬인데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 4.8% 넣고 아니요 이거 맞는데요 이거 맞대요? 아세요 잘 몰라가지고 이게 고정 쿨감 6개 성장 쿨감 3개 넣으면 쿨감이 딱 10%가 돼요 문양으로 AD 상대할 때 팀으로 맞는 룬이에요 오오 지금 저는 순간 굉장히 누가 맞춰줬죠? 누가 맞춰줬죠? 알려줬죠 누가 네 아 그런거에요? 네 네 맞아요 일단 본인 반응 딱 보아 하니까 스스로 맞춘 건 아닌 것 같고 네 누가 맞춰준 거라고 이게 어느정도 이렇게 포장 1, 팩트 1 이렇게 가야돼요 팩트 1 이렇게 가야돼요 너무 훅 들어오시니까 비율이 지금 너무 폭탄줄 비율이 아니고 폭탄줄 비율이라서 포장 한번 하지 않았나요? 맞다고? 네 아 포장이 늦게 나와야되나? 그쵸 포장이 항상 뒤쪽에 나와야 멘탈이 정리가 되는데 기분이 좋았다가 훅 들어오시니까 어 근데 그걸 그냥 익숙해지세요 음 항상 감정변동이 없어지는게 게임에서도 중요하잖아요 계속 아 근데 확실하게 느낀게 지금 계속 이제 잠깐 방송을 같이 했지만 어 되게 침착하세요 응 높낮이도 없고 되게 침착하세요 아 저요? 아 네 너무 지금 호응이 아 저는 지금 아 저는 지금 왜냐면 솔직히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이렇게 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만판하면서? 아 그러니까 물론 이즈론 좀 해봤죠 오 이즈론 좀 해봤죠 아시다시피 이번 시즌 다행히나 0%였잖아요 아 그쵸 비디오 10%를 찍었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롤할때 사람들이 아까 살짝 봤는데 우아우아우아 이런거였잖아요 네 그 우아우아 이런 소리를 방송에서 처음 들어보신거 같아요? 네 이번에 트위치하면서 롤하면서 처음 들어가지고 네 게임 들어가기 전에 맘껏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감격에 너무 차가지고 지금 이게 방송임을 잠깐 계속 잊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있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행복해서 지금 뭐 하나 부시고 싶어요 행복한 날 부셔요 너무 행복해서 음 근데 뭐 곰인형을 안고 싶다 이런거랑 비슷한 그렇죠 뭐 그런 그건데 제가 지금 솔직히 어 이번판 이즈리얼은 조금 걱정이 되는게 다이애나는 그래도 조금 깨끗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화지같이 네 좀 새하야인데 음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4000판이 이미 물들어져있어가지고 아 이미 때가 좀 꼈구나 네 그래서 손 하 손가락이 과연 우리 히포님이 말을 들을 것인지 음 들어야죠 근데 다이애나도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다이애나도 스킬 쓰는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이애나도 꼬였잖아요 이즈리얼은 훨씬 더 꼬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짐 먼저 해볼까요? 뭐 일단 큐가 잡히는걸 한번 보고 네 보고나서 어떤 생편을 할지 지켜볼까 아 진부터 배우고 이즈리얼을 하는 식으로 네 뭐 저는 사실 아까 저희가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게 두번째판에 이즈리얼하고 세번째판에 진해보자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두번째판에 진을 가는게 일단 배우는 순서대로 맞는거 같아요 음 진이 아까 전에 제가 봤잖아요 저희가 그럼 그렇게 커튼콜 딱 열었는데 불치가 빵 땡겨 아 맞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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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언제 이런 분들과 함께 방송을 해보겠습니까? 언제 또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둘 나이를 앞 여기 둘 나이를 앞 네 근데 알고 있어요 제가 두 분의 나이를 알고 있는데 네 오자마자 나이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살이냐고 아 그래요? 네 제 나이는 깜짝몰래가지고 딱히 제가 직접 밝히지 않아도 전해드린게 있을텐데 조금만 조금만 제 바램이 조금만 나이가 그렇게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바램이 바램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하고 아니고 제가 근데 피퍼님 나이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아들 뻘은 아들 뻘은 아니죠 누군이 열하오 미트째잖아요 그렇죠 19살 제가 방송 나이를 19살로 하고 그렇죠 19살의 호주에 사신다는 그렇죠 캘리포니아가 호주인가요? 캘리포니아는 미국이죠 캘리포니아 제가 전전 여자친구 유학한다고 날 부정하지마 전전 여자친구 얘기는 왜 갑자기 금지해주세요 자 어떤 걸 금지할까요? 블리츠? 블리츠 아 아까 그 영상을 보고 블리츠? 블리츠 뭐 그것도 있는데 블리츠 블리츠 이렇게 이것만 맞춰놓고 루시아 pau족 블리츠 나름 죽불 죽불 특성이 있어요 죽불 특성한த 와 열어주실래요? 이거 혹시 몰라, 진 한 번만 먼저 찍을게요. ㅈ에 위에 있네요. 아, 이거 ㄱ, ㄴ, ㄷ, ㄹ이었어요? 몰랐어요? 챔피언 배열 순서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 순서인데 아 죄송합니다. 검토하면 안되네요. 모르셨구나.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좋아요. 제가 대신 드릴게요. 와 저장 꼭 해주세요 저장. 이 부분 이렇게. 와 히포님이 이거 직접 찍어주시는구나. 이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통으로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즐겼나? 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회 회복으로 바꿔주시고요. 회복으로, 네. 와, 영광인데요? 뭐가요? 어쨌든 제어의 특성에 있으니까. 룬 좀 한번 열어주실래요? 룬? 네? 룬이요? 아 룬. 끊고 없이. 공격력 15룬 있으신가요? 공격력이... 공격력 15요? 네. 룬도 한번 맞추고 가야겠는데, 3부 때. 일단 이거 들죠. 나쁘지 않네요. 얘가 가져가요? 네? 탑이 진 잡아준다고. 왜? 아니 왜? 일단 수압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챔프 별로 없다고. 아 맞아. 브론즈들은 좀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싸우지 말고. 어떡하죠 제가? 네, 어떡하죠. 챔프 별로 없다고. 일단. 아 이거. 아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빨리 빨리. 지금 채팅하세요 채팅.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치시는데? 저기요. 저기요? 님 님. 암카나? 암카나?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벤이야 다리 벤이야. 다리 벤이야. 다리 벤. 다리 벤. 다리 벤. 아 이거 여가 안 써줘. 다리 벤이에요. 이게 잘 안 써줘서. 그래서. 원래 히윳 위에 기억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걸 어떻타주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아니. 이거 실수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진짜 키보드가 여러분. 제 키보드가 아니라서. 아니요. 저희 후원서 받는 건데. 아니 키보드가 너무 좋아서. 보이는 게 이거였다고 말해요. 할 수 있죠. 로잼 노티를 하라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로잼 노티를. 미안합니다. 싸우지 않을게요. 보이는 게 이거였다고. 미안합니다. 제가. 급해서. 아무거나 찍었네요. 이런 거 안 바꿔주면 어떡해요? 바꿔주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렇게 먼저 굽히고 들어가시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야. 그래도.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얘가 진 잡은 순간부터 사실 욕이 나오긴 해요. 원래는. 아니 욕은 아예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욕은 아니고. 그러니까 채팅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에서 그런 게 보고. 속에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챔프가 없는데. 너무 욕을 빼주니까. 근데. 웬만하면 표현 안 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못 표현하면. 바로 싸우이 나기 때문에. 럭스 서포터네요. 이번에. 공격적인 분들이 많으신구나. 화가 많아요. 여기는. 여기는 굉장히 화가 많은 분들이라서. 저도 화가 많아요. 아. 저도. 지금 요즘 많이. 이제 수련을 해서. 화가 좀 많이. 억제가 되긴 했는데. 저런 거 보면 또 못 참죠 사실. 상도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브론즈에서는. 서로 서로를 터치 안 하는. 그런 상도덕이 있는 건데. 이미 먼저 상도덕을 좀 어겼기 때문에. 지금 피디님이 알려주시는데. 진 7개인 29%라고. 아. 생각보다 좀 괜찮게 하네요. 2승 5패. 평점 1.3점. KDA.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놀라운 거는. 그 KDA가. 이즈리얼 KDA보다 높다는 거. 이즈리얼 몇이죠? 1.225인가 그랬던 거죠. 아. 다행히. 1점 되긴 하네요. 아. 1.77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즈리얼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KDA도 높은 걸로.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이게. 되게 매력 있네요. 뭐랄까. 힙호님은 훅 치고 들어오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박은얼님은 뒤에서 이렇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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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소드 롱소드 아 여깄다 아 롱소드 롱소드는 사실 처음가봐요 아 그래요 이때까지 만반하면서 이즈리얼은 돌아온건 괜찮은데 바루스, 진 이런 애들은 롱소드 가는게 좋아요 마이크를 계속 네 제가 툭툭 티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지면 소리가 나니까요 이걸 좀 이렇게 위로 지금 인베 싸움 났어요 바위가 많이 막고 있네요 근데 지금 인원수 딸려서 안가는게 낫거든요 그냥 오 제어가 들렸어 첫 스킬은 뭘 찍는게 좋을까요? 큐 찍어야죠 큐 아 오 귀여워 자 이러면은 정글 위로 위로 블루부시 쪽으로 돌아가서 어우 쟤 집 안가네 힐 쓰네요 그냥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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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한 대씩 아 빠지면서 회복 아 회복만 써도 됐는데 네 집 가세요 집 갔다 오세요 그냥 자 시작부터 매콤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선 앞에 저기 보이면 제 시야가 사라져요 적한테 보여주는게 아니고 시야가 사라집니까? 아 그러니까 저기 보이면 제 눈이 안보여 아 처음 듣는 현상인데요? 네 저도 그냥 당황을 해서 그렇게 약간 4D 느낌인데? 키모 실명맞은거죠 시야가 꼬인다 이런 얘기겠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살짝 VR VR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얘네들이 나한테 쳐들어오면 네 어우 죽겠다 아 소나 소나 도착하는거 기다린 다음에 천천히 CS 드세요 원딜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더 하지 말라는거는 원딜이어서 안되는거니까 네 지금 가까이 가면 럭크한테 맞아서 그냥 계속 소나 올 때까지 그냥 빠져있는거에요 네 그래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화이팅 화이팅 일단 2대0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2대1이라서 나가기도 애매하고 네 아 옥스가 1키를 먹었구나 네 신중하게 신중하게 아 계속 육성으로 들려요 당황하는게 이렇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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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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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다 먹고요 하나 더 먹고 됐어요 됐어요 그만 먹자 W 막타 오케이 좀 맞아도 돼요 맞아 포션 럭크 럭크 속박은 일직선으로 날라오니까 속박이 날라오는 타이밍이 보인다 싶으면 왼쪽 오른쪽 무빙 한 번씩 풀어줘 봐요 네 왼쪽 조수평 W 아 아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처음부터 말리고 시작한 것도 크고 그쵸 네 그것도 큰데 상대 스킬을 생각하지 않는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아 네 템은 어떻게 해야 되죠? 포션이랑 신발 하나 네 럭크스의 스킬은 아시죠? 아 그럼요 럭크스의 스킬은 속박 네 W 장판 E 장판 E 장판 E 장판 W 실드 아 근데 뭐 그렇게 럭크스가 어떤 스킬을 더 해주실까 QW에 뭐 있다고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 이런 스킬들이 좀 있다 스킬 피할 준비는 항상 마음속으로 하고 있으면서 라인전을 해야죠 네 네 천천히 지금 CS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지금 옆에서 육성으로 한숨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할 줄 아세요 편하게 E 찍을까요? Q 1랩터 Q? 네 Q 1랩터 그리고 낙타 잘 챙겨요 평파 한숨 한숨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한올림이 조금 추천해주세요 Q프라운 QQQQ 그렇지 가시죠 파이팅 지금 라인에 W 다 그어요 W 다 그어요 W요요? 네 W 이렇게 그어요? 네 그고 미니언 막타 타이빙에 Q 던져주고 그렇지 막타 한숨 좀 한숨 좀 아 또 이런 식으로 아 아 사내바이 라인에 부퀴 안에서 또 구시에 대기타는 건 어느정도 예상 가능하긴 했는데 말하기 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이쪽으로 가서 와드박을 하고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아이템 어떤건 하죠? 롱소드 하나에 포션 하나 더 사세요 롱소드 하나에 포션 하나 네 침착하게 하면 되죠 그렇죠 아직 뭐 경기 끝난거 아니고 그렇죠 초반이고 5분밖에 안내는데 그럼요 스포츠가 또 각본없는 드라마라고 불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역전해낸다면 비록 붕당 CS가 3개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경기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드라마 여주인공이 되는거죠?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기분좋은 정도 기분좋은 정도까지 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선을 네 더 최선을 더 Q Q Q 막타 대포미니언이 치고 있는거? 미포충 Q 조심 미포충 Q 조심 날라온다 그렇지 잘 피했어 형 Q 형 Q 그렇지 아 못먹었네 오우 좋아요 미포요 아잇 2 2 2 찍어요 2 2 네 아 빼 빼 빼 빼 어후 항상 매 부심하다 조심하세요 어 왜 왜 왜 굳이 Q 한번 던질 필요가 없었어요 아 빠르게 당기냐고 화끈하게 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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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웨이브 웨이브 들어올 때 막타먹어요 와 소나 처음 보는거같아 소나도 아마 지금 처음 보는거같아 소나도 아마 지금 처음 보는거같아 아이고 나이스 맞추긴 했는데 해주면 안되고 기분만 좋았다 아잇 뭐야 쟤 뒤에서 먹기 요기게 막타만 최대한 늦게 막타 최대한 막타만 하지 오케이 뭐야 저거 혼란스럽습니다만 일단 좋습니다 선생님 맞췄고요 이거 카시오페이까지 오기 때문에 바이가 Q만 맞춰준다면 어? 쟤는 왜 장난쓰고 자 아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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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회복 준비 회복 그렇지 살았어요 집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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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줄 수 있는게 없어요 한번 아래하면 바로 도기나 해봐요 도기나 해봐요 도기나 와 그거 진짜 음 오케이 톱날단검 톱날단검 톱날단검이요 톱날단검이요 그거 눌러봐요 롱소드 눌러봐요 롱소드 눌러봐요 롱소드 오케이 그거 포션 하나 포션 하나 아 근데 카시오페이가 그래도 2킬 먹었네 네네 그리고 지금 EDS밖에 안했어요 지금 솔직히 너무 말리고 시작한거라 무슨 짓을 해도 상대방을 라인전에서 반격하기는 힘들고요 최대한 덜 죽는 방법으로 네 덜 죽는 방향으로 가야되고 쿨타임마다 부시에 W 던져보면 상대가 죽은 불꽃이 묻나 안 묻나 상대 있는지 없는지 파악 가능하거든요 아 네 빠져요 빠져요 들어가기 전에 자 W W 했어요 와 그걸 맞췄고 이거 아 평타인데 침을 잡는군 아 아니다 아쉽다 내려봐요 내려봐요 궁이 있었어도 아우 부시에 E 하나씩 깔아주고 그렇지 이렇게 Q 던져요 지금 그래도 본인의 데스 지붕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네 딸을 경환해주고 왔어요 W로 CS을 하나 챙기고 그렇지 멀리서 멀리서 미스포츠를 라인 밀어주거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어 쟤 뭐 뒤쪽으로 돌아가서 덩글 입구에 덫 하나 던지고 나옵시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2 아니 W 말고 E요 이 덫 그런 식으로 만화 낭비 하나 되는 것도 좀 네 네 긴장 좀 하신 것 같아요 아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잘해야 되는데 들어올 때 Q Q 어 뒤로 뒤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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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또 데미지 맞으시면 안 돼요 아 네네네네 네 아이고 네 이 깔아 왼쪽에 E 깔아두고 네 천천히 천천히 한 번만 막타 쇼 한 대 던지고 아 완전 깡패네 아 그래도 이 콜마다 옆에 뿌리시고 미포가 못 때리게끔 최대한 최대한 일을 내 주변에 깔면서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이 정도 코멘트 아 죄송합니다 이쪽 코멘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롱소드 롱소드 그거랑 제와드 하나도 사요 네 제가 아니죠? 아니요 저는 당연히 마린이 아 그리고 마린님이 사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봇전을 하면 CS 10분에 60개 일반 게임 하면 10분에 30개 먹는다고 해주셨는데 아 굉장히 근데 10분에 30개 정도면 제가 봤을 땐 평탄은 쳤어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서포터, 정글, 그 다음에 원딜이 제일 많이 먹었네요 그래도 중간에 씁니다 그... 그... 그쵸? 음... 3등이라는 거는 나빠... 여기 여기 부시해 아이야! 아니... 아니... 이거는 미니맵의 럭스랑 미포 얼굴이 둘 다 보였잖아요 네 그럼 상관없다 막타만 막타만 버티지 말고 네 막타만 네 부시해 와드도 하나 하죠 4번 장신구와드 아니 지금 라인부시해 저쪽으로 나갈 일이 없었는데 제어와드 말고 장신구와드라고 했는데 천천히 막타가... 괜찮으시면 노랑와드와 빨강와드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잘 안들립니다 사실 첫번째 경기인데 그렇게 잘 들려놨다 히포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가 갑자기 경기가 안 풀리니까 지금 무서워요 사실 네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막타만 챙기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또 밀리는 라인이잖아요 네 막타나 막타나 네 그리고 이미 밀린 라인이 됐으니까 일단 최대한 막타만 치면서 속도라도 늦겠습니다 어 제가 밀어준다 밀어준다 막타막타막타 좋아요 빠지고 소나가 저한테 안 오네요 네 버린거죠? 지금 뒤쪽으로 가서 와드 하나 하고 옵시다 네 이런 경우가 뭐 그렇게 흔한 어우 늘 있었던 일이라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죠 뒤로 빠져서 쭉 빠져서 쭉 빠져서 커튼콜 열어봐요 네 자 한번 가봅시다 열어서 라인 지으세요 라인 자 예비군 아 라인 라인 네 라인만 가줘요 자 이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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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온다 없어온다 피하나요 무빙 한번 봅시다 좋습니다 무빙 무빙 좋아요 아 좋습니다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뒤로 빠지라고요 네 침착하시고 반격한다고 키디 나오는 각이 아니니까 스킬 낭비하지 말고 빠져요 네 두 분 다 진정하시고요 툭 툭 툭 툭 툭 툭 그만 가세요 한 명 아니요 그건 일찍 쓰셔야죠 이런 거 세치거나 네 그러면 체라포네가 바로 거리에서 W 한번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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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자 나이스 뒤로 뒤로 집 갈까요 네 네 노틸러스가 저거 다 잡을 것 같은데요 네 나이스 두 개만 네 네 그래도 네 명 한 번에 다 잡아내면서 18 대 9 역전이 살짝 역전 각이 살짝 보이지 않았나요 그 각을 봐야 브룬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각을 못 보면 브룬즈에 있을 수 있죠 그 각을 못 보면 브룬즈에 있을 수 있죠 그 각을 못 보면 올라가는 유나 그렇죠 그 각을 봐야 돼요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게임인지 아닌지 지금 여기에 WAD 쓰시는 것보다 네 내려가서 WAD 쓰는 게 좋았는데 여기 여기? 아니 거기 말고요 드래곤 입구에 WAD 쓰는 게 좋았는데 아 그래야 상대가 정글 입구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이미 제어 WAD 박지 말고 그냥 위험해졌죠 네 제가 계속 말을 하는 타이밍에 두 분이서 막 사담 나누시다가 아 네 죄송합니다 시간 지나가잖아요 주행하고 있어요 저도 혼났네요 네 다행이다 같이 혼나서 다행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각이에요 네 그냥 빨리 최대한 라임이 있는 게 최선이니까 네 긁으면서 눈치 보면서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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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보면 탈론이 바로 근처까지 왔었어요 아 네 카시오 페라한테 갔는데 가봐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제가 빠지라고 말하고 한초 뒤에 막 명령 수행하고 이러니까 이미 죽는 각이 나오잖아요 아 빠져요 하면 그냥 바로 빠지네 네 빠져요 하면 바로 빠지네 애초에 제가 말을 하는 그 시간도 시간남비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여기 게임 안에서 사람들이 백핀 찍으면 네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 살까요 선생님 신속의 신발 삽시다 신속의 신발 네 그나마 덜 잘리게 네 네 상승 최고만을 원한다 너무 좀 시무룩케 하지 마시고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럴 수 있어요 바텀 라인 한번 네 네 네 봐주실래요 네 이거 천천히 천천히 네 무작정 프리징하면 또 다른 원딜이 라인 가가지고 뭐 탑 부시고 미드 부시고 그러거든요 W 네 다 맞고 맞아요 또 혼날 뻔했네요 W 그냥 손가락에 먼저 찍어가지고 빨리 푸시를 하는 게 아니야 빨리 푸시해요 빨리 푸시 정가 물릴까지 쓰면서 네 이거는 다른 라인에 좀 민폐여서 계속 프리징하게 아 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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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먹은 거구나 네 하얀 몫이 먹고 있어서 네 음료에서 커튼골 있어요 네 한번 열어봅시다 커튼골 한번 볼까요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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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려보자 이미 늦게 푸긴 했는데 아무나 맞춰요 아무나 아무나 아 아 아 W W W W 좋습니다 좋고요 네 리포 같이 때려줘요 천천히 천천히 네 이제 뒤로 라인 클리어 라인 클리어 준비 야 좋았네요 네 지금 바텀 가서 빨리 라인 믿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에는 상대가 자르러 올 수가 없거든요 탈론도 체력관리 망가졌고 상대 서포트 죽었고 오해들 하고 있군 아름다워 절대 사과 일사일 하신 분이 그런 세레모니는 네 끝나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잘했어요 방금 퀴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커튼골을 오우 전혀있어 큐 큐 하 아 왜 올라오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이 나이 되면은 잘 안 돼요 선생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라인더 미뤄도 돼요 하자 안고 가도 됩니까 선생님 지금 미드에서 상대 3명 죽었잖아요 네 다 턴에 올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학생 길을 죽이고 그래요 도우기 죽인다 정말 저희는 사실 이 마린님께서 워낙에 피지컬이 좋다고 너무 빠르다고 하셔서 히포님이 거기에 맞춰주신 건데 후큰만 유해수로 Q 한 번씩 그어줍시다 아이 괜찮습니다 이것만 먹고 빠지죠 상대가 슬슬 탈론이 복귀할 때가 되고요 탈론 왔잖아요 죽었네요 아무것도 안 쓰고 죽는 게 깔끔하죠 제가 말하고 난 뒤에 2초 뒤에 수행이 되면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1초, 0초, 0.5초 만에 반응을 한 번 해보도록 제 말이 끝나기 전에 말이 나오자마자 그게 수행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무의 유령감이랑 히포만이 나오자마자 마린님이 움직이시면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볼게요 곡괭이 하나 삽시다 곡괭이 원래는 BF대검 하나 사고 고속연사 사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BF 살 돈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은 싼 걸로 싼 걸로 커튼콜 열어서 라인 클리어 한 번 하죠 팀원들 오기에 좀 오래 남았거든요 커튼콜 열어요 열어요 아 이런 식으로도 커튼콜을 사용하는구나 근데 이거 팀원들 와달라고 지원빙 한 번 찍어주고 친구들 오고 있거든요 나의 창작력권은 도저히요 타타 한 번 제한테 평타 한 대 때리러 가봐요 네 지금 스펠 준비하고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제가 눈을 켰어요 이거 푸시할까요 네 Q 좋습니다 세계 중에 두 개 오면 잘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거 시야 사각지대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돼요 탈론이 어디서 키워라고 지 모릅니다 어 네 탈론 뒤에 온다 뒤에 오고 있어요 요호목 켜요 요호목 켜요 요호목 아 이거 맞으면 안 됐는데 아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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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은 됐죠 때려요 때려 탈론 때려줘요 때려 때려 탈론 꽤 다 빠졌어요 좋다 이야 벽불로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한 뒤에 그대로 태명을 잡아내는 마린님의 큰 그림 좋았습니다 네 바텀 라인 가서 먹읍시다 저거 발에 그냥 이미 타고 밀린 거니까 정말 완벽한 플레이였어요 네 역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능력은 탁월하시네요 빨리 먹을게요 네 빨리 먹어야죠 무빙만 빠르신 거 아니에요 움직임만 너무 마우스만 너무 빠르시고 자 다음 라인까지 빨리 빨리 주고 네 아 빨리 빨리 네 네 네 네 다 먹으면 BF 나오거든요 다 먹으면? 자 BF를 뽑기 위해서 네 다 못 먹었어요 네 네 단밖에 못 먹었어요 이러면 또 돈이 꼬이잖아요 와드 하나 쓰고 아이고 네 네 그냥 쓰고 두껍이라도 먹을까요? 두껍이라도 먹을까요? 두껍이라도 먹을까요? 아 시간 끌리다가 탈로도 그럴 거 같으니까 음 계속 가는구나 안전하게 네 노랑와드 파랑와드로 바꿔보세요 노랑와드 파랑와드 네 저 제어와드 팔고 BF 살까요? 네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제어와드 어차피 팔고 그렇게 좋은 위치를 모르셔서 네 BF BF 좋습니다 바로 빨리 나오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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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오면 커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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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위에 커서 올려봐요 덤이 나오거든요 덤이 나오거든요 탈론 탈론 한 대 두 대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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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 네 대 아 빨리 써줘야지 좋아요 그래도 맞췄어요 좋습니다 이거 글로벌 궁극기 사거리 쓰는 건 이거는 뭐 그렇게 문제되는 거 아닌데 팁인데요 네 보통 스킬 아이콘 위에 커서를 올려봐요 마우스 커서 뒤로 빠지고요 오 아쉽네 있는 거 제가 봤죠 타워 뒤에 가서 글로벌 궁극기 위에 커서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범위가 뜨잖아요 그러네요 처음 알았어요 저런 식으로 범위 측정해가지고 빨리 키웠으면 아까 탈론도 쉽게 잡았잖아요 빠져요 빠져요 포타이 파괴됐습니다만 그래도 파랑하드 한번 라임부시에 써보고요 여기? 여기? 아니요 아니요 네 거기 거기 팔로 매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먹으러 가세요 오늘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워가네요 아 정말 많은 걸 배우지 않나 네 저는 사실 요음으로 써본 적이 없거든요 만판 동안? 네 그러니까 사기는 많이 샀죠 미드 쪽으로 돌아서 합류합시다 예 그렇죠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수행 최초로 했어요 네 좋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미드를 가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발전한 것 같아요 이게 전 프로랑 똑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괄목성대할 성장입니다 네 라인 오는 거 기다렸다가 천천히 먹읍시다 네 큐 한번 원거리 미니언에 써주고 그렇지 라인 먹어요 라인 위쪽으로 합류해서 위쪽으로 합류해서 네 가린 가린 우리한테 네 괜찮아요 쭉 돌아가면 커튼콜 각 한 번씩 보면서 가요 보면서 뒤에 커튼 올리면서 사거리 다음에 키고 네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상황 끝났네요 이거 다 죽었으니까 어 가린 온다 네 뒤로 뒤로 위쪽으로 위쪽으로 어 야야야 그거 뭐 안 될 것 같거든요 빠지죠 빠지죠 아유 굳이 합류할 필요 없었어요 이거 네 어 그래도 요음을 켰습니다 네 쌤 앞쪽에 덧 깔고 덧 덧 위로 지나가면서 덧 쓰고 오 W W 아 W 네 아쉬웠다 아쉬웠다 네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요음을 켜는 거를 네 요음을 켰다 키고 빠진다 네 하지만 제가 오른쪽을 못 보겠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수명타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따 라인 먹고 있을 때나 라인 복귀할 때 본인 캐릭터 안 봐도 되는 상황 있잖아요. 그럴때는 합류 각 70패대로 봐주세요. 그분들 위치에 화면도 돌려가면서 화면도 돌려가면서 지금 이제 약간 두 분 다 굉장히 과열 상태에 있어요. 지금 경기가 좀 진행이 되고, 거의 욕점각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두 분 다 조금 진정하고, 약간 냉각수 하듯이 진정하고, 침착하게 시야가 제법 원활하니까 이번 라인까지 밀고, 집값 정비할 수 있어요. 그래도 CS 수급 능력이 나쁘지 않아졌어요. B는 한 번만. 왜 이렇게 난타하세요? 빨리 가고 싶으셔가지고. 아, B가 또 UU잖아요. 그렇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면 되는 건가, 무대? 네, 그거랑 치명타 장갑 하나 사면 될 것 같아요. 사냥꾼의 장갑. 그거요. 싸움꾼의 장갑. 아, 싸움꾼의 장갑. 와드 살까요? 물력 살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갈게요. 이제 원딜이어서 제와드 박으러 갈 만한 타이밍을 아직까지는 잘 못 잡고 싶어요. 초반에만 조금 잡고. 파란 와드 쿨타임하다. 아무 데나. 일단 레드부시. 지금은 레드부시. 레드 먹읍시다. 천천히 먹읍시다. 네. 더 탈룬이 넘어올 수 있는 위치에 깔고. 하나 정도. 어, 좋습니다. 저런 거 봐요. 벽으로 넘었다가 지뢰밟고. 알파놓려는 거고. 꼭, 꼭 부시로만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탈룬이 월등 벽 넘는 건 되게 좋아해가지고. 비스킷, 비스킷 먹고. 하아. 라인 먹읍시다 위쪽에 라인. 지금 누구 물감 안 나오고. 오, 가요? 커튼 골 있습니다. 커튼 골? 커튼 골. 지금? 아니 범위를 보면서 펼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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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가렌 하나 둘 뭐하세요 셋 네 좋아요 가렌 커튼 걸로 모든 게 막았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살아만 갈 수 있다면? 오 좋습니다 자 지렛 깔고요 아 나이스 덕분에 둘이 살았네요 어? 럭스 때려요 네 뒤로 빠지면서 가렌 때리면서 빠져요 가렌 때리면서 가렌 때리면서 이미 때리면서 빠지라고요 그래도 어 잡았어요 네 때리면서 때리면서 빠지라고요 빠지기만 하지 말고 때리면서 빠져요? 네 그거가 어려워요 약간 대변을 좀 해드리자면 어렵다 그거 이거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진 같은 경우에는 힙퍼님이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진이 사실 평탈 모션이 그렇게 깔끔하게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카이팅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애쉬로도 사실 카이팅이 어렵고 이즈리얼 마나무네 무라마나 뜬 이즈리얼 아니 얼건 뜬 이즈리얼도 카이팅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카이팅이라는 거는 좀 없애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래도 그래도 내가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정의 검 하나 사고요 열정의 검이요? 열정 있게 열정 있게 아 중반부부터는 안 사도 되는 건가요? 그 와드 아니 아니 그 돈 아니 아니 포션 네 별로 필요는 없어요 아 가끔에다 한 판 첫 공부에 가만히 있는 수고 왔어요 펼쳐요 펼쳐요 ximia 아 탈론 갑시다 나이스 탈론 때리죠 무병무이 맞추 평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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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툴 나이스 잘했어요 좋았습니다 자 슬슬 역전을 하죠 빨리 이거 까지 그럼 자기 욕? 칩이에요 칩? 네 욕먹죠 욕먹죠 칩 안가도 되나요? 아니 그거 혼자만 가요 혼자만 저만 가도 되죠? 제가 그냥 먹을게요 네 먹어야죠 타겐이 아니 소나가 자꾸 이게 여기는 제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라인 공간 구간이 아니에요 경쟁적이구나 여기는 뺏기면 화를 내야 돼요 안그러면 바본줄 알고 계속 빼서 요거 하나 탑 갈까요? 제 느낌 탑인데 제 느낌은 탑 가장 라인이 가까운 쪽이 저기죠 요걸 먹을까 탑을 갈까 하다가 근데 지금 시야가 어두워서 더 풀마다 빨면서 네 나 갈면 빨면서 홈터잉 30분인데 거의 다 따라왔어요 키스코어도 거의 균형을 맞췄고 다 더 깔아주고 라인에 W 구우면서 최대한 빨리 입어봅시다 그렇죠 오 우리팀 미드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갈까요? 어떻게 하죠? 이거 한번 화면 보여주면서 와 탑 라인 한 번 더 탑 라인 한 번 더 탑 라인 한 번 더 네 와 좋습니다 얘는 뭔데 백돌을 하고 있는거지? 지금 미포가 백돌을 하는데 일단은 갈까요? 빨리 밀고 갈까요? 네 빨리 민 다음에 고소견 잡고 살 돈 나올 때 미포한테 백업으로 갑시다 밀고 밀고 네 집 가요 집 가요 집 집 집 집 집 자 그래도 우리팀이 억제기를 집 가서 바로 커튼골 펼치면 미포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밀거나 아닌데 다 맞추면 잡을 수 있거든요 커튼골 각 한 번 볼까요? 네 고소견 잡고 가는 게 좋은데 커튼골 커튼골 네 펼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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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인 지우면서 미포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요 미포진이 잘 피했네 괜찮아 괜찮아 억제기 지킨 게 다행이에요 지금 팀이 이득 보고 있거든요 네 고소견 잡고 하나 사고 리버가 되게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라인 클리어를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저는 보수를 좀 밀게요 여기 미드 한 번 봐주고 제가 미드를 한 예도 이미 늦었어요 그냥 라인 하나에 밀게요 근데 우리팀 이겨요 싸움도 볼까요 싸움도 볼까요 오 W 한 번 막힐 것 같다 네 지금 W가 한 대 아이고 평타 평타 한 대 평타 한 대 아이고 아이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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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 깔면서 빠져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 마이 궁 때문에 죽었다 평타 한 대 치고 평타 아까웠어 이게 진이 치명타가 뜨면 이동 속도가 빨라졌어 아 진짜요? 네 때리면서 빠지는 게 조금 더 빨라요 네 근데 어차피 도망가지는 못했어요 아 근데 아 아 아 아 이속이 생기는구나 네 거기 말고 패시브에 네 패시브에 써있어요 패시브에 네 네 원래 되게 많은 걸 배워가네요 네 아 그러니까 많은 걸 배워가네요 아 치명타 아 여긴데요 치명타 확률 및 추가 음 그거 아니고요 밑에 거예요 밑에 줄 치명타 피해 물을 여기 기계가 많으니까 네 물을 뿜으시는 것 좀 자제해주시고 맨 마지막 줄이에요 네 지금 읽으신 거는 이거고요 네 마지막 줄입니다 하 상대방의 암살 자가 많으니까 음 스테라기 도전 갑시다 네 아 그럼 호주 살다 오셔가지고 예 스테라 한국말이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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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맞죠? 예 루비 수정이랑 옥토도 하나 사고요 네 모든 걸 느끼고 싶다 총이 하 아 정신이 없네요 그래요 예 아 활림이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딜을 하셔가지고 아 제가요? 아 죄송합니다 파랑와드 하나 파랑와드 하나 예 점프시 쪽에 쓰죠 여기 예 조회하고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예 딜이 분산이 되잖아요 음 그렇죠 아 지금 제가 가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지금 라인 상황 안 좋아서 다른 라인 밀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도 기왕 끊고 한번 기왕 끊고 아 끊어요? 아 지금 팀원들이 한타를 봐가지고 네 아 근데 원래 지금 한타를 낼 만한 근거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팀원들도 무작정 오인 거거든요 음 탑은 누가 가져 아 이거는 또 판단 지으려 어렵네 여기 두관인데 여기는 어 어 어 좋아줘야 되나요? 네 한번 긋고 합류합 보면서 커튼콜 펼치 펼치 준비해 주시다 네 펼치 준비 아 지금 탑 근데 CS가 엄청 비교이프라서 지금 용도 없는데 탑 한번 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봐두세요 네 네 싸움을 깍봅니다 애들 어 지금 애들 싸움날 거예요 네네네네네네 숭단 색깔 봐줘야 돼요 W W W 자 탈로 넘어옵니까 아 깜이 커튼콜 한번 펼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직접 싸움 열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 자 어떻게 하나요? 연하요? 어 백 백 백 백 백 백 노려진다 노려진다 예 하나 심장하게 심장하게 네 그렇지 자 노틸러스 아직 궁 있는데 아 직갑시다 직갑시다 그러니까 어 백 백 백 백 오 가지 말려요 오 가지 말려야 오 오 가위도 왜 안가 아 이 씨 뭐하는 으 때려줘 때려줘 마이 성타 안돼 성타 안돼 네 회복 쓰고 건물 아아 아까워 아 근데 이러면은 아 이럴 때 용도 쓰고 엎드리기가 지금 합숙의 비디오라서 이겨도 손해인데 behöver 죽이까지 했는데 어 바로 먹었네 아 굉장히 아쉽네 네 세락의 도전 하이템 삽시다 지금 네 용서도 하나 더 네 아 옥색이가 미니언한테 불려버렸구나 심지어 바인은 백픽 찍고 자기가 안 갔네요 그니까 자기가 갈 거면 백픽을 찍고 안 갈 거면 그냥 대안을 끊으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를 써야 되는데 너무 애매해 그냥 하나 끊고 그냥 빠지는 게 더 좋았던 거죠 아이고야 버튼 꼴이 지금 10 이건 내주는 게 맞는 거죠 라인 클리어는 해야죠 이미 내줘야 아니 저는 내준다는 소리 하길래 무슨 쌍둥이 얘기하나 야 내가 이거는 내줄게 W 한번 맞춰주고 오케이 오케이 성타 천천히 일합시다 네 탈로우지 나이스 뒤로 빠지마서 뒤로 빠지마서 탈로우 들어온다 성타 아이고 뭘 다 급하게 들으신 거예요 요우무 아 요우무 요우무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눌러보는 게 아직 돈이 조금 안 되는구나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기도 그래도 하나 밀어가지고 네 그죠 네 재생성 됐어요 네 재생성 됐어요 네 재생성 됐어요 그쵸 조금만 더 하면 더하면 평균을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사실 평균을 넘으면 1인분상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그쵸 4킬만 관여하면 돼요 더 안죽고 네 더 이상 안죽고 좋습니다 지금 오브젝트도 없으니까 가장 라인이 가까운 곳에 가서 오브젝트가 뭐죠 드래곤이나 바론 아 드래곤 드래곤 네 정글 모읍이나 하나 먹고 스테라기 도전 삽시다 파랑하드 하나 쓰고요 여기 네 아무데나 미드 먹어도 되나요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항상 탈론이 어디 나올지 의식을 하고 팀원들 쪽으로 달려갈 준비를 해야 돼요 네 하나 먹고 아우 뭐 페라카나 삽시다 돈 돼요 돈 될걸요 이제 네 왜 이래요 소나 어 소나가 네 쌈이 열릴 것 같은데 네 집 갔다가 그냥 와요 네 아니 우리 지금 집이 집이 다 털려 자 그래도 바위가 솔킬을 냈고요 라인클리어 합시다 네 위쪽 탑 갈게요 네 관객들만 볼 수 있다 자 하 팀 슈퍼 미니언이 타리면서 너무 많이 맞는다 너무 많이 맞는다 너무 많이 맞는다 네 슈퍼 미니언한테 스테락 터지겠다 스테락이 터져요? 네 뭔데요? 스테락이 도우마기 생성입니다 아 크로프 엄청 순간적으로 엄청 딜을 많이 맞으면 네 모르셨어요? 네 아 그래서 암살자 상대로 이런 템을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대방한테 탈론 있고 제드 있고 르블랑 있고 이럴 때 있잖아요 밑에 가시면 됩니다 W 맞춰주고 또 하나의 2개 탈론으로 아 얘는 이게 슈퍼미니언한테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아 항상 탈론이 나한테 온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슈퍼미니언한테 말도 안 되게 많이 맞았어요 반피가 달아서? 아이템 뭐 할까요? 승리로 가는 지름길? 승태물값이 참 애매하긴 한데 라위 하나 갑시다 곡괭이 아 곡괭이가 아니라 롱스토드 롱스토드 하나 사시면 돼요 바의 아이템이 바뀌었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이 공감을 아직 모르죠 역시 또 금성의 마린님 그렇습니다 브론즈는 지금부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마린님만 땅각을 보고 계시는 아직 10초만 버티면 제가 나오고 13초만 버티면 노필이 나오고 나오기 전에 끝날 것인가 끝나기 전에 나올 것인가 결국에는 나오기 전에 끝났네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 아쉬웠지만은 어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초반에 말리고 시작해서 일단 승리 자체는 어려운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네 대단 네 오래가긴 했죠 네 이게 빠지는 거랑 때리는 걸 동시에 가능한 딜량 좀 네 아 이게 마린님이 제가 딜량을 보니까 황급해져가지고 이거를 눌러야 되는데 여기를 자꾸 누르시죠 여기를 신스킨 신 클라이언트 신 클라이언트 신 클라이언트 신 클라이언트를 안 써서 이거 어디에 눌러야 X요 네 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쁘지 않았다 초간에 말린 것 치고 나쁘지 않았고 KD의 1을 기록했기 때문에 1인분은 했다 점수 화면 좀 찍어도 네 점수 상황 보아하니까 그렇죠 한 판만 입으면 그냥 승급전 딸 것 같긴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아까 이 12점 올랐잖아요 네네네 아 두 번째 판은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나 어떠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초반에 이렇게 말리면은 역전 가기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희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이 네 이 정도까지 길게 간 거는 다 잘하지 않았나 음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라도 온 게 만족스럽다 제가 지금 여기 이 정도 게임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문제점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바로 반응을 못해서 그래도 데스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만 조금 잘했어도 데스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마린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모든 보론즈가 해당되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상대가 탈론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보론즈에서는 약간 게임이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될 정도로 서로 반응 속도가 너무 차이 나서 네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자 세 번째 판은 좀 이따 하고 이즈리얼 세 번째 판은 이즈리얼 마린님이 4천반을 하셨다는 그 이즈리얼입니다 본인이 가장 자신있어 하시는 그 이즈리얼을 3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눈 호강 시켜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눈 호강 이렇게 해서 2부는 진으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롤바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지